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에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입니다. 이제 군데군데 추수가 시작이 되고요. 들판이 점점 더 크게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 언제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러간 건지 다시 한번 마음을 고추세워서 한 해를 정리해 봅니다. 대부분의 우리는 항상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요. 누구나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은 다 겪지 않는가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다라고 하더라도요. 살면서 겪어야 하는 하나의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묵묵히 헤쳐나갈 수만 있어도 꽤나 우리는 괜찮은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운실 속의 화초보다도 들판에 피어난 꽃들이 강한 것처럼 어려움을 많이 겪어본 사람들이 더욱 세찬 비바람을 견뎌내고요. 행복이 가득한 날들을 만들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죠. 그러고 보면 지금 우리가 처한 어려움이나 고통은 불행이 아니라요. 진정한 행복을 만드는 씨앗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 불자님들 더욱더 행복함을 다지기 위한 내일을 향한 힘찬 발걸음 내드리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교리 제228회차 반야의 샘 시간을 통해서 인사를 드립니다. 청주 복명동에 있는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공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 예불 문 처음 시작을 해가지고요. 여러가지 예불을 드리는지 우리가 예불이다 하는 것은 부처님께 일을 갖추는 것이고요. 부처님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부처다라고 했고요. 바로 예불이다라고 하는 것은 넓게 보면 예경인데 나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최대한으로 공격하는 그런 어떤 행을 습하고자 하는 뜻에서 우리가 한다라고 했고요.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서 나를 낮추는 행위, 즉 하심의 행위를 우리가 숙달시키기 위해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정화운동이 끝나면서 각단 예불이 다 다르고 강원에서는 강원삼양례를 하고요. 화엄종에서는 칠정구회를 하고 대수의 챔을 하고 정토종에서는 사성례를 하고 각기 각기 종단이나 종파에 따라 또한 법당에 따라 우리가 예불이 다르다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물론 요즘은 일반적으로 오분양례하고 칠정례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각 법당이나 어떤 종파에 따라서 그렇게 다르게 하는 것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 참고로 아시고요. 아무리 우리가 어떤 법당이나 영량에 따라서 예불은 달리 한다 하더라도요. 목적은 하나이지요. 세상에 모든 부처님들께 나를 낮추어 상대를 공경하는 행위의 마음을 지니는 그 마음만은 똑같다는 얘기죠. 물이 원래 둥글지도 모나지도 않지 않아요. 다만 둥근 그릇에 닿으면 둥그러지고요. 또 모난 그릇에 닿으면 보관하게 되죠. 내 마음 역시 본래는 아무 모양도 없는데요. 어떤 모양을 지니고 어떤 색깔을 지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게 다르다는 이야기죠. 부처님의 진리 역시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는 진여 그 자체이죠. 그런데 우리가 구분을 하고 경계를 지어서 우리 각자 자신들이 보는 어떤 관점이나 모습대로 판단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가지고요. 좋고 나쁜 것을 가리고 내 편 내 편을 가리고요. 그리고 또한 종파 나왔던 무파 문파 개파 등을 갈라놓고 있는데 사실은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부처님의 진리는 종파가 없잖아요. 부처님은 또 어느 종파이셨어요. 그러나 수행방법이나 불보살이 많은 것도 결국 근기가 다른 중생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요. 자비를 위하는 그런 여건이 되다 보니까 관음이 생기고요. 우리가 지혜를 깨쳐야 되는 그런 문에 부딪히다 보니까 문수가 생긴 것이고요. 또 지혜는 있지만 실천행이 부족한 중생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보현보살이 만들어졌고요. 또 지옥 중생에 가는 중생들이 많다 보니까 그 지옥 중생들을 구제한다는 차원에서 지장이 만들어진 것이고요. 또 병든 중생들을 위해서 약사여러부처가 만들어졌고요. 또 미래 중생을 위해서 미륵불이 형성이 됐고요. 또 현세 중생을 위해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형성이 된 것이지요. 사실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은요. 건강 유지에 있어요. 어떠한 환자라도 목적은 치유에 있는 거 아니어요. 그죠? 어떠한 수행을 하더라도 우리 불자의 목적은 결국 성불에 있는 것이예요. 성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행위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독경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절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실 때 6년 고행을 하시지 않았어요. 6년 고행을 하시는 동안에 부처님은 고행만을 하셨어요. 고행, 금욕, 단식 수행을 위주로 했죠. 그러나 깨우치는 건 하나도 없으셨어요. 그때 부처님이 방황을 많이 하셨죠. 그때의 어떤 그로를 갖다 통해 보면 몸에서 모든 욕망이 형성되는 줄 알고 몸을 괴롭히고 옥사하는 그런 어떤 단식이나 금욕 수행을 했지만 결국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결국은 뭐예요? 마음에서 다 비롯이 된다는 이치를 어느 정도는 알게 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6년 고행 끝에 결국 향락적인 생활이나 또 어떤 고행적인 생활을 정리를 하고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이 된다. 욕망도 마음에서 다스려진다는 이치를 알아가지고 결국 먹어야 수행을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설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수자태한테 유미죽 공양을 드시고서는 결국 깨달음을 얻으신 거 아니에요. 마음 다스리는 법을 얻으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 수행을 하시는데도요. 절을 많이 하면 복이 온다거나 또 절을 함으로 인해서 깨달음을 얻는다거나 또 반대로 참선을 많이 하면 깨달음을 이루고 참선을 많이 하면 복이 온다라는 생각은 벗어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수행에 참선도 엄청 중요하고요. 절도 많이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 편안함을 만들어주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짜리를 어떻게 닦아서 내 마음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바로 깨달음의 요체다는 이야기죠. 그와 같이 음식을 먹는다 하는 것은요. 결국 건강 유지에 있지 않아요. 또한 환자라도 결국은 목적은 치유에 있고요. 또한 어떠한 성불을 하더라도 어떠한 우리가 수행을 하더라도 우리 불자의 목적은 성불에 있죠. 그래서 성불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이나 어떤 말로 행위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를 체득하는 실천형이 있죠. 부처님께서 그럼 무엇을 깨달으셨어요? 부처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가르침이나 진리에는 종파가 없어요. 종단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종단을 가르고 종파를 가르고 어느 종단은 진짜고 어느 종단은 가짜다. 종파는 진짜고 어느 종파는 가짜다. 그 다음에 우리 분별이에요. 진짜도 가짜도 없어요. 미국이라 해서 미국 사람들이 다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미국에 가봐도 헬프미 해가지고서는 거지들도 많이 있어요. 또 못 사는 나라 가봐도 어떻게든 잘 사는 사람 있지 않아요. 어디에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사느냐 그것이 중요하죠. 우리 불자들도요. 절에 가서 절을 얼만큼 많이 하느냐 참선을 얼만큼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어요. 어떠한 마음을 지니고 어떠한 마음으로 행을 하고 살아가느냐 그리고 우리 불교는 뭐예요? 나쁜 일 하지 않고 좋은 일 하면 그게 바로 불교다.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얘기를 하죠. 또한 부처님은 무슨 깨우치셨다 해가지고 요술장애나 마술장애는 아니거든요. 바로 뭐예요? 가장 인간다운 인간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신 분이에요. 그러한 사람다운 삶의 실천행을 통해서 바로 열반낙을 얻으셨고요. 그 열반낙의 경지를 우리는 해탈의 경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그런 부처님이 깨달으신 진리를 터득하기 위해서 몸과 마음에 어떤 단속을 하고요. 항상 고요하고 평안한 마음을 지낼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지혜가 나오고요. 그런 지혜로 인해서 평안함을 얻게 되는 해탈을 얻게 되고요. 또 그러한 것을 얻었을 때 남한테 전하는 해탈지견의 그 뜻이 있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보편적으로 아침예불종은요. 아침예불은 아침종성이 끝나고 조금 있다가 자리가 정돈된 후에 대중이 다 모이는 것을 보고서는 아침예불종을 치지요. 아침예불종을 치고 나면 그때서부터 예불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저녁때 또한 다들 모인 다음에 저녁예불종을 치고 예불에 들어가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불이다 또 예불문이다 하는 것은요. 바로 불교에 대한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지식 또는 신심 신앙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달리 말하면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가르침을 주신 그러한 모든 내용들이 함축이 되어 있다. 응축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 불자님들요. 무슨 경전을 몇 번 읽으면 좋다. 절을 몇 번 하면 좋다. 참선을 어떻게 하면 좋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아시는데 물론 해서 나쁠 것은 없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그것도 결국은 뭐예요? 깨달음을 얻기 위한 하나의 도구의 방편들일 뿐이지 그걸 한다라고 해서 깨달음에 이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치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반야신경 보세요. 268글자로 되어 있고 마까지 합하면 270자인데 우리가 그걸 맨날 잊는다라고 해가지고 복이 오는 건 아니어요. 그 뜻을 알아야 돼요. 그 뜻을 알아서 뜻대로 실천을 해야 되죠. 그래서 맨 끝에 아재 아재 바라아재 바라성아재 모지사바 가자 가자 어서 가자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어서 가자 하는 얘기 모지사바 그래서 깨달음을 이루자 하는 얘기 아니어요.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느냐 관세현보살님이 오온이다 개공하다는 이치를 알아서 깨달음을 얻었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그 경전을 읽음으로써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라 관세현보살님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오온을 다 비웠다. 그래서 일체고통과행란을 다 건넜다는 이치를 알아서 우리도 오온을 다 개공하게 만들어야 일체고통과행란을 건널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치대로 실천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법성계를 보세요. 환경의 의상조사법성계봉 210글자로 되어 있잖아요. 210글자이지만은 60하음을 함축시켜 놓은 거란 말이죠. 그럼 그 210글자 속에 진리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법성계를 읽음으로 인해서 깨달음이 오고 여러분들 소원성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법성계에 있는 이치를 알아서 여러분들이 몸소 실천행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고 원성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신묘장구 대달한 이경을 몇 독으로 한번 보기 온다 해서 어떤 분은 신묘장구 대달한 이경 봉독 기도도 들어가고 뭐 그렇게 들어가는데 사실 안 읽는 것보다 읽는 게 좋지만은요. 그 뜻을 알아야 되지 않아요? 뜻을? 요즘 신묘장구 대달한 이경에 대해서 저도 저희들에서 해설을 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래요. 그러한 뜻이 담겨 있는 줄은 몰랐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뜻을 알아가지고 그 뜻을 우리가 되새겨서 실천을 할 때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들 식당에서 하루 종일 국을 푸는 국자가 국맛을 알겠느냐고요. 국자가 아무리 하루 종일 푸도 국맛을 모르지 않아요. 테이프가 아무리 독경을 많이 해도 테이프는 깨달음을 못 얻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 신묘장구 대달한 이경이나 독경이나 많이 안다 해서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라 그 국 속에서 하루 종일 국을 푸는 국자나 다를 바가 없고요. 하루 종일 경전을 없는 테이프와 다를 바가 없다는 이야기죠. 부처님께서 추구하시는 것은 그건 아니어요.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불자들 모든 고통과 번뇌를 여의여라 했단 말이죠. 부처님께 빌어서 없애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진리를 배워 스스로 없애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주인이 바로 자기 자신이잖아요. 유아 독전이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빌어보면 어느 누구도 믿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느 누구에게도 빌거나 부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요? 자기 인생은 자기 것도 아니어요. 노래도 있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바로 부처님의 가르쳐 주신 것이 내 인생은 나의 것이에요. 남한테 부탁할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만들어 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불을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몸으로는 절을 하고요. 진심으로 나를 낮추는 행위를 배우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입으로는 염불을 하지요. 염불이라는 것은 생각념자 부처불자예요. 바로 뭐예요? 부처님이 깨우신 것과 같은 깨우침을 행위나 마음이나 말을 나도 하겠다라고 다지면서 염불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마음 속으로는 바로 예불문의 내용을 음미한다. 예불문이라는 것은 바로 부처님께를 갖추는 글귀의 구절을 내가 음미를 하면서 나도 예불문의 내용대로 살아가겠다는 것을 다지는 행위예요. 그래서 바로 예불이라는 것은요. 몸으로는 절을 하고 입으로는 염불을 하지만 마음 속으로는 바로 부처님의 삶을 살겠다는 그런 내용을 음미를 하면서요. 바로 몸과 입과 뜻, 3업의 통일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즘 방송에도 나오고요. 아니면 각 절마다 보면 예불을 하는 것이 대부분 정해져 있지 않아요. 다계하고 오분양래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오분양래 다음에 헌양진원을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칠정래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웅전 예불이다 이렇게 보지요. 대웅이라 하는 것은요. 커다란 어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 모셔진 것을 우리는 대웅전이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불을 하실 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은 참고로 하시고요. 일반적으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다계가 나와 있어요. 다계. 다계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차다자를 쓰고요. 개송계자를 쓰지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여러분들 차를 올리면서 하는 다계를 하지만은요. 저녁 때는 여러분들 커피 같은 거 잡수시면 잠 안 온다고 안 자시지 않아요? 그래서 똑같이 절에서도 저녁에는 다계를 하지 않아요. 부처님께 차를 올리지 않아요. 그래서 저녁에는 오분양래서부터 시작을 하고요. 아침에는 다계에서부터 시작을 하지요. 그래서 다계가 이제 차를 올리면서 하는 개송, 차를 올리면서 하는 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다계가 이제 차를 올리면서 하죠. 군수에 나하읍수 군수에 나하읍수 이렇게 아침 예불에 하는데요. 제가 개송을 잘못해서 죄송하고요. 악음청정수 변이감로다 봉헌삼보전이다. 다계는 아침 예불시에만 하는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악음청정수라 악음 내가 이제 청정수 맑고 깨끗한 물을 변이감로다. 아주 단이슬과 같은 차로 변하게 해서 봉헌삼보전 삼보전께 받들어올려오니 원수애납수 거두어 주십시오. 원수애납수 거두어 주십시오. 원수자비애납수 자비로서 거두어 주십시오. 차를 탈 때 여러분들 드럼을 가지고 타시는 분 안 계시지 않아요? 가장 맑고 깨끗한 물로 차를 타지요. 그러니까 악음청정수. 변이감로다. 여러분들 보편적으로 세계에서 차산업이 제일 발달한 데가 중국 쪽하고 동남아 쪽 아니예요? 왜냐하면 물이 더러워가지고요. 끓이지 않고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끓여서 먹기 때문에 다 끓인 차라 그래요. 그 전에 보면 중국집에 가면 엽차 올려라 그러지 않아요? 가지 엽차를 써요. 나무가지나 나뭇잎을 넣어서 끓인 물을 엽차라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차산업이 많이 발달했는데 부처님 제세시에도 인도는 물이 그렇게 깨끗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바로 맑고 깨끗한 물을 감노다. 변이감노다. 다니슬과 같은 차로 변하게 해서 봉헌삼보전 삼보전께 받들어올린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불법승 삼보전입니다라고 표현을 하지만요. 이 삼보는요.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해당이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꼭 절에 있는 불상에게만 올리면서 삼보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어떻게 돼요? 아침 저녁으로 같이 집어 오거나 이런 분들은 부모님께 꼭 색동옷 입고 문 안 올리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전에 차 한잔 끓이고 가서 어머니 아버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차 한잔 하십시오. 올리지 않아요? 바로 그럴 경우에는 뭐예요? 악음청정수 변이감노다. 봉헌 시부모전이에요. 친정부모한테 봉헌 친정부모전이에요. 남편이 어제 과음을 하고 들어오셨어요. 아침에 술이 취해서 아직 못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술 깨는 차나 술 깨는 약을 가져가가지고 남편한테 일어나서 이거 잡숴보세요. 이러지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악음청정수 변이감노다. 봉헌 남편전이에요. 아 힘들어. 아무것도 생각 없어. 저리가 내가 정성스럽게 끌어왔으니까 잡숴보세요. 거두어 주십시오. 됐어. 아무것도 생각 없어. 아이고 내 성의를 생각해서 좀 잡숴주세요. 일어나보세요. 그게 뭐예요? 원수잡이에 납수해요. 자비로서 내 성의를 봐서 거두어 주십시오. 모든 가정이나 사회생활의 시작이 바로 뭐예요? 봉헌삼보전. 원수의 납수해요. 받들어 올려오니 거두어 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남의 집 방문할 때 어떻게 돼요? 음료수라도 한 병씩 사들고 가지요? 이게 바로 뭐예요? 봉헌삼보전이에요. 봉헌삼보전. 원래 그전에는 각자 집에서 만들어서 끓여서 갔는데 요즘은 많이 달라졌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서 가지요. 이게 바로 뭐예요? 다계예요. 처음 인사할 때 다계. 친구 만나죠 여러분들? 차 한잔하자 해가지고 가서 차 한잔 사지요. 이게 다계예요. 오래간만에 우리 술 한잔하자. 내가 한턱낼게. 이게 다계예요. 모든 인사는 다계에서 시작을 해요. 세상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술인심, 담배인심 좋다 그러지 않아요? 중국 사람들도 보니까 제일 먼저 만나면 가장 인사가 담배부터 하나 권하는 게 인사던데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어요? 일반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요즘 또 담배 잘못 권하면 큰일 나요. 워낙 끊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나 그전에 필대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돼요? 담배 하나 편안하게 권하고 술 한잔하자. 아니면 어떻게 돼요? 차 한잔하자. 요즘 자판기도 많으니까 한잔 뺏어 주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다계예요. 나에 대한 어떤 이미지나 나에 대한 예의를 갖출 때 먼저 주지 않아요? 커피 한잔 주고 아니면 하다 못해 음료수를 해도 한잔 사서 주고. 이게 바로 다계예요. 가장 우리 불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예요? 자리에 다녀요. 나도 좋고 너도 좋아야 되는데 내가 좋으려면 어떻게 돼요? 먼저 나한테 좋은 걸 주어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나한테 돌아온다는 얘기죠. 내가 좋으려면 너한테 좋은 걸 줘야 돼요. 기업경영학에서도 보니까 제가 어디에서 보니까 그렇듯이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내 아래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나의 주변 사람들을 먼저 보여 부자를 만들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도 부자가 역시 된다는 얘기죠. 내가 존경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주변 사람들을 존경을 해야죠. 내가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주변 사람들은 사랑을 해야죠. 내가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먼저 주변 사람들한테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줘야 돼요. 뇌물을 주려는 게 아니에요. 뇌물. 옛날 어떤 선비가 굴비를 두 짝을 주는 걸 안 받았다라고 하대요. 바로 그건 뇌물이에요. 그런데 굴비 한 손을 주니까 감사히 잘 먹겠다고 받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뇌물이 아니라 뭐예요? 인사지요. 인사. 요즘도 간혹 뉴스를 통해서 보면 뇌물과 인사를 구분 못한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더구만요. 우측에 됐든 우리 불가에서 가장 중요한 예불의 첫 번째 과정은 닭에다. 차를 들이면서 인사를 하는 거다. 그래서 봉헌 3번은 바로 3번임을 위시로 해서 세상의 모든 만물을 먼저 예를 갖춰서 차를 한 잔 올리는 게 우리 불교에서 나간 것이다 하는 걸 아시고요. 여러분들 예불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고요. 우리 불자님들 짐을 내려놓았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짐을 내려놓지 않으면 먼 길을 가기도 힘들고 또 홀가분한 마음으로 다니기도 쉽지는 않다는 생각이지요. 또한 수그러움을 면할 수도 없지요. 우리는 시간을 영겁으로 준다 해도요. 욕망이 채워지지 않을 거예요. 진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은요. 원하는 것을 얻는 게 아니라 바로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빨리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에요. 좋은 집을 짓는 것도 좋지만요. 좋은 가정을 만들려 노력하는 것이 더 필요하고요. 또 그러한 것들이 행복한 날들을 만들 수 있는 근원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고요. 우리 불자님들 그러한 이츠로서 날마다 좋은 날 만들어 가시길 기원을 드리면서요. 그동안 청주 복명동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승부를 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조지의 신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